안녕하세요 보호만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인데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구요 요즘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고객님들이죠 유튜브 보시구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저한테 좀 설계가 늦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클레임보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한 2시까지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 제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설계를 해드릴 거에요 네 오늘 오전에 연락 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설계 기다리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12시 다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시겠죠 근데 제가 설계서를 보내드리던가 너무 늦으면 내일 오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구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의해 주셔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저도 빨리빨리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설계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집중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에 진짜 20명 30명 연락이 오시면은 제가 일처리 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한 분 한 분 제대로 된 제가 설계와 컨설팅을 해드려서 어찌됐든 간에 가성비 좋게 정말 현 시점에서 좋은 설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드리니깐요 서운해하지 마시구요 또 방금 전에도 한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아 너무 늦지 않냐 좀 설계를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좀 서운한 부분을 좀 예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구요 유튜브에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하는데 또 설계를 받고자 연락 주셨는데 제가 그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빨리 설계를 해서 좀 이렇게 정말 가성비 좋게 네 현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드릴 거구요 또 이렇게 연락이 정말 빗발쳐가지고 저 외에 제가 뭐 다른 실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 연결 시켜드리고도 하는데 뭐 그분들도 정말 신년된 베테랑이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설계도 잘하시고 또 뭐 저 이상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게 탁 남는 스킬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저 보호만한테 설계를 못 받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마시구요 네 뭐 저는 항상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설계나 그럼 같이 회의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호만한테 설계를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못 미쳐가지고 제가 다른 실장님 연결 시켜드려도 서운해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저는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날 가입하신 건들 아니면 보험 청구한 건들 제가 달일이 다 그날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일간시간 끝나고 나서요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빼먹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는지 제가 그런걸 다 저희 실장님 통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저희 실장님들과 설계를 잘했는지 아니면 잘 가입되었는지 아니면 보장 분석을 했는데 뭐 미흡한 점은 없지 않는지 그런걸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일일이 하고 있으니까 저 보호망이 보호망 안에서 제가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상담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구요 저희 실장님들 정말 잘하신 분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같이 보호망 가족 내에서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입을 시켜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구요 또 제가 말고 저희 팀장님들은 실장님들한테 가입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에 저희 담당 실장님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험금 청구나 이런거 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구요 다 지원을 해드릴거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거는 저희 팀 안에서 다 하다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보호망님한테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저희 팀 안에서 다 하다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구요 저희 팀장이나 실장님들한테 가입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건 한건 다 보험 청구나 뭐 도움을 드릴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한분 한분 다 연락을 일단 드릴거에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도 제가 전화를 드릴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구요 어 제가 작년 3월달부터 정말 혼자 영업하면서 진짜 지난 1년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계나 상담이나 아니면 저외의 다른 실장님들이 설계를 해드리는데 미흡한 점이 있거나 서운한 점 그리고 같이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진짜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서운하시거나 뭐 클레임 거셔도 아니면은 저한테 따끔한 질책하시면은 제가 정말 겸허히 제가 충고상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더 잘되라고 하는거니까 언제든지 따끔한 충고 해주시길 바라구요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 보호망팀 정말 속절 저희 보호망팀 어찌됐든 간에 좀 더 거듭나서 더 잘되라는 의미로써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뭐 10월달도 그렇고 1월달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는데요 정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말씀드리구요 2월달 3월달 올해 어찌됐든 간에 설계사 저희 실장님들 유능하신 분들 더 모집해서 그리고 저 또한 항상 꾸준히 공부하고 설계를 해서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빨리 보완해서 저희 보호망팀 더 나날이 발전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구요 더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더욱 열심히 해서 저 보호망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구독자 5천명인데 만명 2만명 3만명 5만명 10만명 더 나아가서 조심 잃지 않구요 거만하지 않고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과 저희 실장님들 저희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이 저희 보호망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끝까지 정말 책임지고 저한테 가입하신 모든 분들 정말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어떤 실적이나 영업 정말 돈 되면 영업하고 돈 안되면 영업 안하고 그런게 아니구요 정말로 제 지인 제 가족들이 가입하는 것처럼 정말 친절하게 꼼꼼히 비교해서 정말 좋은 상품 추첨할 수 있도록 저희 보호망팀이 될테니깐요 믿어 의심치 마시구요 정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호망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